세 가지를 볼 텐데요. 일단 시작은요. 교과스러운 것부터 시작을 할 거야.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AN 플러스 1이 3AN 플러스 2 형태일 때 물론 A1은 뭔가 주어졌다라고 가정을 하자고. 이때 얘 1번 안 구할 수 있니? 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친구들이 어? 구할 줄 알더라고. 그래서 어떻게 구하니? 그랬더니 일단 얘네들요. 리미트 AN은 알파라고 나요. 그래서 알파가 뭔지 먼저 구합니다. 그래서 거의 공식처럼 외우더라고. 뭐 틀린 건 아니야. 틀린 건 아니야. 잊어버릴 필요는 없어. 하지만 선생님이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건 그런 게 아니야. 그거는 응용이 안 돼. 응용이 안 돼. 오케이. 우리가 원하는 건 응용이 되는 거야. 그래서 얘네들 정리의 취지는 뭐냐면요. 치환적 마인드를 사용할 수 있게 정리하는 거야.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얘네들을요. 다음과 같이 이런 걸로 만들 거야. 이런 걸로 만들 거야. 그래서 이 부분하고요. 이 부분은 수식의 모양이 완전히 동일해야 돼. 하지만 차이는 있어. 얘는 N의 식으로 정리를 할 거고요. 얘는 N 플러스 1의 식으로 정리를 할 거야. 하지만 그 외에는 다 똑같아야 돼. 왜요? 치환할 거니까. 치환을 할 거니까. 실제 치환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. 치환으로 볼 거니까. 선생님 그러면 여기 박스는 뭔가요? 이 박스는 공비야. 그래서 선생님이 등비수회라고 치환적 마인드를 결합한다고 했어. 오케이. 자 그렇다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기 AN, AN 플러스 1이 있잖아. 그러면 여기에 AN이 있고 여기에 AN 플러스 1이 있으면 되는 거야. 그런데. 그런데야. 이건 뭘까? 우리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건 쉽게 결정하자. 누가 봐도 3이잖아. 3 쓰면 되지. 오케이. 됐지? 그랬지? 자 그 다음에 선생님 2는 어떻게 해요? 어? 2가 어디서 왔을까? 여기 양쪽에서 왔겠지. 근데 모르지. 저는 아는데요. 잠시 참아. 자 그래서 이때는 마이너스 Q, 마이너스 Q라고 쓰면 되는 거야. 자 그럼 Q 어떻게 구할까? 했더니 또 그러더라고. 어? 얘가 수염한다고 전제했을 때 수염값이요? 틀린 건 아니야. 틀린 건 아니야. 근데 그렇게 하면 길게 못 가. 오케이. 자 그래서 이 Q는요. Q는 개수 비교를 통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. 뭔 소리예요? 아 이거 풀었다고 생각해봐. 아 푸는 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안 풀 거야. 안 풀 거야. 원리만 알아도 돼. 자 근데 풀었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 마이너스 Q. 이게 마이너스 3Q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2Q 될 거 아니야. 마이너스 2Q가 2잖아. 그러니까 Q는 뭐야? 마이너스 1이야.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AM 플러스 1 플러스 1이 되고요. 여기도 AM 플러스 1이 되는 거야. 물론 이제 양변에 2를 더했다고 생각해도 괜찮아. 근데 중요한 건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개수 비교하면 결정되니까 고민하지 마세요. 이 얘기야.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했지. 정리를 했으면 90% 이상 통과입니다. 어? 그럼 나머지 10%는 뭔가요? 나머지 10%는 이제 이걸 해석하고 마무리만 하면 되는 거야. 해석하고 마무리 정리만 하면 되는 거야. 자 그럼 우리 이제 해석해 보자. 자 이거 무슨 뜻이야? 이런 뜻이지. AM 마이너스 Q는요. 등비수열이에요. 끝. 됐잖아. 공비 3이라고 써 있고. 그래서 AN 마이너스 Q는 등비수열이야. 그럼 초항 뭘까? 뭘 고민을 해? 여기다 그냥 1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. 그냥 1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. 그래서 A1 마이너스 Q야. 물론 Q를 구했을 때에는 서로 써야지. 이건 선생님이 지금 일반화 시켜서 정리하는 거니까. 그 다음에 공비. 써있잖아. 3이라고. 그래서 3에. 어? 1하고 N이야. N 마이너스 1제곱. 물론 정말 최종 정리는 이렇게 나오겠지. AN은 A1 마이너스 Q 곱하기. 어쨌든 상수 곱하기 3에 N 마이너스 1제곱. 얘도 넘어와서 플러스 Q 되겠지. 이걸 애원하는 얘기가 아니야. 선생님이 원하는 건 이렇게 정리하는 거와 결국 정리해서 얘네들 해석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으면 끝난다고.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정리하는 연습을 해야 돼. 응용을 이해해서라면.